아 근데 오늘 바둑은 진짜 예 좀 보시면 초반에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고요 요런게 참 복구적인 요게 우애로 리사의 특이한 아예 좀 기풍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되게 적극적이죠 요긴 뭐 말씀드린대로 요기 느는 수가 워낙 통열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넘어가는게 있어서 받는게 정수구요 뛰어들고 요거 재밌는 수였죠 아니 근데 여기서 어 사실 그냥 이렇게 받는 것도 있었구요 이런식으로 받아도 되고 여기 둘 때 1칸 띄어서 정 이렇게 천천히 갔어도 되는거고 여기서 사실은 이게 이게 이 바둑이 첫번째 고비 인데 이게 이거 이스라엘 선수가 착각하지 않았을 것 같고 여기 봤구요 이렇게 받아두고 여기 늘면 뭐 날일자 정도 받아주면 사실 이렇게 두면 되요 이거를 두면서 바둑이 이제 완전히 흐름이 그 급격하게 변했거든요 붙이는 순간 못 넘어갑니다 찜는 수 때문에 양단수가 되니까 넘어가지 못해요 말이 안되잖아요 이거 이유면 이렇게 뚫리면은 이건 말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박허치기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온거긴 한데 이거는 확실히 흙이 잘됐죠 흙이 너무 두개가 편합니다 귀가 죽으면서 야 손을 뺀 것도 좋았구요 이게 물론 여기 뛰는게 있긴 하지만 요렇게 해서 끊는게 있긴 하지만 당장은 요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흙이 살아있어요 귀쪽이 살아있으니까 이거 나가면은 사실 당장은 별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둬도 여길 지켜야 되니까 살아있습니다 손을 뺀게 좋았구요 걸치니까 협공 했고 한 칸 되니까 하나 붙여 놓고 또 한 칸 띄고 또 바로 요구 하고 에 엄청 호전적 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여기 하나 붙이고 늘었는데 이때 이제 여기를 두니까 치 받았잖아요 이때 이때 가면 이때 여기를 치 받고 여기를 치 받고 이거는 굉장히 그 뭐랄까 악수를 두면서 까지 뭐를 하려고 했던 거냐 뭔가 차단을 하려고 했던 거에요 이 흙이 흙을 넘겨서 주기가 싫었죠 예를 들면 여기가 그냥 이렇게 두면 간단한데 이렇게 막으면 이게 넘어가는게 싫은거에요 이런게 그래서 지금 스미르소소가 모양이 사납지만 이렇게까지 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좋지가 않은게 이렇게 두니까 다음에 이제 여기 끼우는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베개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여기 막 입구자 찌고 나오면 이게 다 끊겨 예 사실 이것도 베개 모양이 좋지 않았는데 이때 이렇게 해놓고 삼삼 뛰어 들어가서 여기를 이걸 찍고 둔게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둘 거였으면 애초에 여기서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두는게 낫죠 예 굳이 이런 교환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흙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수까지 다 교환해놓고서 이러고 다시 귀를 차지하니까 너무 이상하죠 이거 뚫려서 흙이 다 살아가고 이거 백돌들 엄청 무거워졌잖아요 예 열 이 둔수들이 전부 다 악수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스미르소소는 여기를 두고 뭔가 이쪽으로 활용한 다음에 여기를 끼워가는 걸 노렸어야 돼요 이걸 끼워서 이쪽을 끊는 거를 이으면 이리로 끊어서 흙이 물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백도 이어서 일단 중앙을 차단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중앙 끊어갔어야 돼요 이 중앙을 끊어놔야 다음에 이런 데 돌이 왔을 때 다음에 여기 한 칸 띄어서 이거 뚫고 나가는게 또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중앙을 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완전 작전의 일관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흙이 다시 두터워지고 이것도 좀 느슨해요 이수도 지금은 여기 그냥 젖혀있는게 더 크고요 집으로 스미르소소가 이것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흙이 젖혀있는게 선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중앙 여기까지 둬버리니까 흙이 백이 뭐한가 싶어요 지금은 지금 끼우는 것도 안되죠 이제는 연결이 다 되어있으니까 자 이러고 이제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사실 이수로도 이렇게 두고 여기를 나오는게 더 낫습니다 나오고 막을 때 이걸 끊어서 이렇게 한 점을 잡는게 지금 나아요 어차피 흙이 이걸 지키더라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데 붙인다던가 해서 이쪽 깨러갔어야 되는데 여기 들여다봐놓고 결국은 이게 열부니까 또 후수로 지켰거든요 이거를 흙이 이제 여기까지 딱 지켜버리니까 이제는 흙이 아주 편해졌죠 여기가 이제는 뛰어드는게 안됩니다 여기 돌이 와서 이게 뚫리는 수가 있어서 안되죠 자 이래서는 흙이 확실히 승기를 잡았구요 자 들여다보고 밀었는데 이것도 조금 손해 교환 집으로 좀 악수죠 전체적으로 스미르소소가 난조에요 이렇게 해놓고 붙여서 입고 짜가고 중앙을 키웠는데 리사 선수가 받으기 좋으니까 무리 안하죠 안전하게 요정도 자 그리고 무리 안 한다는 소리가 무색하게 여기까지 뛰어들어버립니다 네 사실 이렇게 까지 두 필요 없는데 제가 흙 백도 당연히 반발했죠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애로 의사가 요 작전이 좋았어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막 살리고 나왔으면 뭔가 좀 피곤할 수 있었는데 안 살려 예 여기부터 이거 잡을테면 잡아라 나는 여기도서 이쪽 잡으면 된다 요 요런 요 유연한 판단이 좋았습니다 지금 바꿔치기는 백이 당연히 안되니까 백이 여길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때 입구 짜 나가고 딱 젖히니까 이거 잡으러 가기가 너무 어렵죠 끊어갔지만 단수 치고 미니까 백이 너무 엷어졌어요 지금 뭐 이런 데를 끊을 수가 없는 게요 이쪽이 아니라 그냥 여기 건너붙이고 끊으면 여기서 응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점이 잡히니까 단수를 쳐놔도 양단수라 안되죠 이쪽 백이 걸려서 안돼요 그래서 이제 지켰는데 요렇게 한 칸 띄어서 여기까지 두게 되서는 아 흙의 승리가 지금 점점 유륵해지고 있죠 백이 이제 여기를 끊어갔지만 자 여길 이어놓고 약간 찬스가 오기는 와요 이쪽을 이제 젖히고 이런 수들이 사실은 어 우애로와 사면 이렇게 둘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것도 둘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둬도 되고 지금 상황에서도 여기 그냥 이루어 입구 짜 두고 끊어서 여기 끊어서 그냥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중앙 버리고 이래도 흙의 승리입니다 근데 약간 우애로와 사미도 좀 어렵게 아 우애로 리사 선수도 좀 어렵게 놓아요 여기 두고 젖혔는데 흙이 백이 여기까지 딱 반발해버리니까 일단 요 한 점이 들어갔죠 그리고 건너붙이고 여기 쳤는데 여기를 이제 연결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때 이 세 점을 흙이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흙이 좋긴 하지만 여기서 이수가 문제의 수에요 이수가 이제 마지막 패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수로는 여기를 지켰어요 들여다보고 이을 때 요렇게 이거면 이제 맛이 없죠 예 이렇게도 물론 이래도 흙이 좋아요 바둑은 근데 그래도 이거는 좀 더 어렵게 둘 수 있었다 실전은 왜 문제냐면 여기 이득을 딱 본 다음에 이 끼운 수가 결정타에요 예 끼운 수가 이바두게 예 끼우니까 지금 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두는 순간 딱 끊어지고 예 뭐 여기 중앙 딱 끼우고 돌리면 회돌이가 되니까 안되죠 받을 수밖에 없는데 딱 여기 붙이니까 이게 수가 나버렸어요 결국 뭐 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흙에 거의 꽃놀이 패죠 그리고 패감도 흙이 많아요 예 여기 끊고 이런 패감이 많아서 결국은 이제 이 두 선수의 패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쳐졌는데 이제 패감이 부족한 스미레 선수가 여기다 패감을 썼는데 이걸 안 받은 우에노 리사 선수 준수가 예 정확했고요 예 이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흙의 승리가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뭐 끝내기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데 차이가 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에노 리사의 승리 재작년에 이 여자 기성전 타이틀을 바로 친언니인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 스미레 선수가 뺏었거든요 그 타이틀을 언니에게 언니가 빼앗긴 타이틀을 동생이 다시 찾아오는 예 엄청난 진기록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스미레 선수는 한국에 오기 전 마지막 타이틀 전이었었는데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스미레 선수는 일본에서의 마지막 시합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아마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스미레 선수가 한국에서 또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여줄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새롭게 여자 기성에 올라오게 된 이 우에노 리사 선수 2006년생이거든요 이 선수도 어립니다 10대의 기사인데 이 우에노 리사 선수 일본에도 또 한 명의 또 대형 여자 신혜 선수가 탄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우에노 리사 선수도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